4번. 4번부터 다시 간다. 4번만. 자 이 얘기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농업을 이렇게 나타내시키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영양이 어떻게 된 거야? 불균형해지는 거다 이거죠. 농업에나 동그라미 치고. 이게 요약하는 거야. 농업이 발달하면서 뭐에 섭취가 많았다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뭐에 섭취가 많았대? 재수? 재수? 거기 있는 걸 얘기해야지. 농만 섭취가 많았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영양이 한쪽으로 편중된 거지. 써주면 되죠? 그럼 그게 내용이 다야. 알겠어? 그럼 내용 체크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23번 갑니다. 지금 여기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반대. 대립 상황이 딱 보이는 거야. 골격에 있는 증거가 보여줬습니다. 데프터 2번 거룹.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야 증거가 보여줬는데 뭘 보여주냐면 그러면 Everywhere in the world 1번 거룹. 전세계 모든 곳에서 전세계 어디나 증거가 보여줬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Hunter and Gatherer니까. Hunter는 사냥꾼하고 Gatherer죠. 물결 쳐야죠. Hunter and Gatherer. 그럼 얘는 뭐랑 반대 기능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옆에다 반대 표시 해가지고 농업과 반대지. 농업과 반대 기능이야 지금. 얘네는 말이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답은 reasonably 얘는 왜 LY 썼냐면 뒤에 있는 well 이거를 수집하니까 reasonably well nourry 영향을 준 거야 받은 거야. 얘는 받은 거니까 nourish it. 얘를 수집하니까 앞에 부사 쓴 거야. 전세계적으로 보니까 수렵 채집하던 사람들이 사냥하던 사람들이 훨씬 영향이 좋은 거야. 더 세 번. 그러나 agriculture 불결치고요. 뭐랑 반대라고? 바로 위에 Hunter and Gatherer지. 반대 표시. Lacte 초래했습니다. 뭐를 초래했냐면 느린 증가야. In population. 인구에 있어서의 느린 증가를 초래했고요. End 세모 치고요. 천천히 인구가 증가하는 거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가 증가해. End 세모. 그리고요. 천천히 영향이 어떻게 돼? 영향이 deterioration. 악화. improvement. 향상. 답은? 악화죠. 악화를 가져왔다. 다시 위에 제목 봐봐. 농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영향 섭취가 안 좋아졌다. 고객 치면. 그렇죠? 자 25번. 얘는 굉장히 내기 좋죠. 별도 세 개. 우리한테 내신용. 그렇죠? 내신용. 왜 좋은 거야? only 때문에. 그죠? only very listened. only 3번 치고요. 부정어라고 했고요. 부정어가 앞에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밑에 별표가 있죠? 자 근데 동사가 뒤쪽에 있고 with부터 또 1번을 묶어야 돼. with부터 바로 밑에 storing 여기까지가 1번 거래. 이건 중간에 삽입된 거야. 이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콤바 콤바니까. 그러면 only very recently 나온 다음에 뒤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돼. 답이 뭐야? has agriculture입니다. 그렇죠? 주어는 agriculture가 좋아야. 동사는 has fulfilled 혼자 외우는 동사야. 그렇지?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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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filled and yeah no be fulfill 최근 해서야 최근에 예 여지까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no be fulfill 채웠다 만족시켰다 충족시켰다 promise 나이스 약속을 근데 그들의 약속이야. 그의 약속이야. 그들의 약속이야. 그의 약속이야. 그의 약속이야. 답은 it's야? 내가 왜? 네 그래서 주어가 뭐야? 주어가? 네 농업이지. 농업이 지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이야. 농업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단수야. 그럼 뭐 써야돼? it's 거기 it's가 이렇게 농업이란 말이야. 농업이 그 약속인데요. 무슨 약속이냐면 providing 하겠다는 약속이야. provide 제공하겠다. 정말 adequate 정말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겠다. 누구에게? 큰 인구에게 엄청 많은 인구에게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누구 누구에게? 공부를 해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지? 해석을 어떻게 해? 해석을 어떻게 해? 좋은 마인드. b a 자 위에꺼. a4b 그러면 뭐야? o나 2가 나오면 o나 2가 나오면 o나 2가 나오면 화살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누구 뭐를 뭐한테 주는 거야? a를 b한테 그렇지. a를 b에게 제공하다. a를 b에게 제공하다. a를 b에게 제공하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꺼를 앞으로 주면 전치사 뭐 쓰는 거야? b b b 오브야. 오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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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비트조... 그럼 여기 교과서에는 뭐야? 2로 되어있어요. 예신이니까 이런거 하는거지. 그죠? 자 여기 2구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식사를 엄청 큰 인구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농업이 아주 최근에서라 지켰단 말이야. 그럼 지켰다는건 못지켰다는거야? 거의 못지켰다. 여태까지. 부정적이야. 마지막 26번.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말이야. 오늘날에도 지금 잘 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야.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고삽니다. 뭐뭐로 먹고살아야? 먹고살다? 먹고살다? 뭐를 주식으로 하다? 먹고살다?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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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써야죠. 보여줘야죠.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먹고삽니다. 뭘 먹고살야냐면 균형이 균형이 잡힌거야? 안 잡힌거야? 안 잡힌거죠. 어 에다 동그라미 치고. 지금 박스 친건 다 빈칸이라고 했어요. 균형이 불균형한 식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먹고살댄이야. 그 다음에 균형이 뭐냐? 툭 스토치 스토치 뭐요 농마리 투 너무 농마리 있구요 엔드 세번치고 투 너무 얇아 너무 부족해 뭐가요 영양소에 있어서요 거기에서 요 거기도 전지단 온이요 영양분이 부족하단 말이야 농마리는 엄청 많고 영양분은 부족해요 어떤 영양분이냐면 뱃부터 해서 메인 끝까지가 3번이야 그 대신 앞에 뉴트비언트 있구요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냐면 헌터게더를 다이어트죠 헌터게더를 다이어트니까 옛날에 수렵 채집인들의 식단이 제공하는 영양분이 부족해요 근데 옛날에 수렵 채집인들의 식단은 그 영양분을 어떻게 부족하게 풍부하게 제공을 했던 거죠 그 뭐에요 인어븐던스 되나요 4번 오버라 오버라 자 속담 일반화의 오류죠 속담을 그냥 일반화 시키면 안된다 아 일반화가 뭐에요 영어로 generalization 그렇지요 여기 없나 밑에 generalization 있어요 네 generalization 오류는 뭐라 그래 베러시 오류에요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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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는 실책 같은거죠 실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러니까 주제문을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기도 좋다고 그렇죠 으 으 자 어디 보시냐면 29번 볼게요 29번이요 뭐 이야기를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할 순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늙은 개한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뭐 이런 속담 가지고 하죠 자 29번 네스 세번집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니까 바로 앞에 위에 있는 그 속담 있죠 화살표요 위에 있는 그 속담 the same 그 디스 나왔으니까 29번 옆에 나는 문장의 위치도 냅니다 문장의 위치 이거는 모든 개에게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즈트 물결 올에다 물결 자 not 하고요 올이 합쳐졌어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부분부점 모두에 적용될 수는 없다 and seven 치구요 certainly 또 세모 분명히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도 없다 자 도대다 동그라미 isn't 물결 근데 여기 표현이 이제 be true of 이렇게 나온거야 그럼 be true of a 그러면 a에 적용하다 a에 적용되다 이런 속담이 모든 게 적용될 수 없고 확실히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there are many old people 많은 늙은이들이 있다 그죠 자 who부터요 make 때까지 싼 번입니다 아 making make rip make rip 5 half you how can they be what how can we 그걸 할 수 있는, 못하는 할 수 있는, 못하는 할 수 있는, 다른 거야? Capable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In their ability, 자 3번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31번, 그러니까 늙은이한테 뭐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31번, 포인트, 야 요점은 말이야, 여기도 옆에 화삭해가지고 문장 위치, 문장 위치 야 요점은 말이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야 자, 유닉이야, what that? what that? bad, 부르쳐 bad부터 2번 걸어봅니다 어디까지요? 맨 끝에까지요, 맨 끝에까지 2번 걸어봅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야, bad이야 야, 먼저 걱정해, 자, 갑니다 what is lovely true? 2번 걸어져, 다시 what is lovely true? 2번 걸어봅니다 여기 what이 주어야, what이 주어야 그럼 그거에 동사하고 있어 이즈 그렇지, 밑에 이즈가 동사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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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이즈, 그니까, what? 이즈랑 어이 그냥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이즈하고, 아, 있는 그 답이 이즈가 답이죠 그리고 왜 떨어져 있냐면 중간에 또, that 또 들어갔지 that 부터에서요, that 부터에서 behavior 까지는 요건 1번으로 묶어버려, 요건 삽입된 거야 that 부터에요, behavior 까지 1번으로 삽입됐고요, 콤마 콤마이니까 중간에 삽입된 거야 what is lovely true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true 사실인 거네 말이야 대략적으로 맞는 건 말이야 이즈, 뭐다 not, true, for, ok 여긴 또 for나, for도구나 이즈 보세요 be true, on도 맞고요 be true, for도 맞아 적용될 때, be true, on도 위에 on도 나왔다가, 밑에 for로 바뀌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은 사실은 아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in every respect, 1번 모든, respect, respect, 측면 모든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빠진 거, 빠진 거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as we get older, 1번 우리가 늙어가면서, 늙어가면서 it becomes harder 그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거기 있다면? 가죠? 그렇지, 가죠 진주는? to learn new behavior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것은 어려워진다 대략적으로 사시는 거 나이가 들으면 새로운 거 배우기가 어려워 이게 대략적인 진실이잖아 지금 얘기한 게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수수는 없다 그 속담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you can never teach any older person 거기서 한 번 끊어요 any older person 자, everything new 자, new가 everything으로 화살표야 돼 네가 말이야 어떤 늙은이에게도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그죠? which this 근데 이것은 위에 속담이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너는 늙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지 근데 그것은 which야? this야? which which 동사가 뒤에 또 나오니까 which 그것은 성급한 일반하다 그죠? 빈칸 빈칸 나올 수 있는 거죠? 성급한 일반하다 거기 별거 hasty generalization and 그리고요 which부터 맨 끝까지 또 3번입니다 which가 앞에 있는 one 화살표 꽤 꽤 꽤 분명히 잘못된 잘못된 것이다 답은 a obviously false 잘 마지막 문제 하나 마지막에 원에다가 물개를 채워 원이 가르치는 걸 써버리면 뭐라고 써요? 원 원 원 원 왜? 뒤에 있는거? 어 뭐야? 어 어 너무 많아 자 아 그 속담말은요 성급한 일반하고요 꽤 잘못된 잘못된 것이다 자 근데 앞에 있는 걸 받아야 되니까 generalization S로 써도 되고 A로 써도 돼요 Z로 써도 된단 말이야 잘못된 일반하다 말이야 성급한 일반하고 잘못된 일반하다 성급한 질병 어 성급한 com 성급한 성급한